저는 방을 나와서 지금 수영장을 가고 있어요 오우 너무 좋다 아 여기는 앞에 풀이고요 뒤로 가야 돼 아우 바다가 불어요 바다가 화가 안 나이게 네 오늘이 바다가 안 나이게 네 오늘이 바다가 안 나이게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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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수영장에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좋아요. 힐링 중입니다. 이제 점심시간인가? 몇 시지? 벌써 2시 22분이에요. 그래서 먹을 것을 좀 주문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은 여행 때 뭐 하시는 걸 제일 좋아하시나요? 저희는 또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원래 저기 썬베드에서 먹고 싶었는데 자리로 왔어요. 여기 샌드위치가 나왔고요. 그리고 피자가 나왔습니다. 저는 한국에서 잘 없는 진저에이를 시켰습니다. 오늘 속이 별로 안 좋아서 술을 못 먹겠는 거예요. 그래서 에이를 시켰어요. 클럽 샌드위치. 정말 맛있겠죠? 정말 맛있겠죠? 링크360을 가방 중입니다. 오 좋다. 되게 특이한 디자인의 마인드. 진짜 아가씨가 생각나네요. 진짜 좋아요. 진짜 좋아지네요. 진짜 좋아지네요. 아주 술이 닿습니다. 다. 약간 후쿠옥에 할 게 너무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비가 계속 왔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제 택시에서 여긴 어디? 라는 누구. 약간 알 수 없는 우울감에 좀 빠졌었거든요. 근데 바람때문에. 여기로 오니까 아 내가 여행 왔구나. 이런 느낌이 나네요. 여러분.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요. 둥부에다 이렇게 밥을 해서 먹고 싶어요. 뭘 먹어도 허한다의 배. 인터컨티넨탈에 왔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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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데넨탈에 온갱Ы 클락ee 방을 깔끔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네요